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일리와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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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기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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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아이스크림 여러가지 맛이 있어요 냠냠냠냠냠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빨갛고 노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초록과 오렌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하얗고 갈색 색깔이 정말 많아요 냠냠냠냠냠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스프링의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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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칩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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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플의 아이스크림 종류가 정말 많아요 냠냠냠냠냠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더운 날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5월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휴일에는 맛있는 디저트예요 냠냠냠냠냠냠